오늘은 소백산 한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소백산 한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다섯 번의 갈릴 길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복불복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는 걸로 여기 출발은 반향에서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갈릴 길 파랑이는 이끼 터널을 거쳐서 중령 입구까지 가는 거고 빨갱이가 나오면 강 건너편 노동천을 따라서 중령 입구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여기 나와 첫 번째 선택 선택 1 아니면 선택 2 자 눌러주세요. 아니 말해 내가 눌러줄게 선택 1 선택 1 선택 1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파랑이 나왔어 선택 1 파랑이 나왔으니까 이끼 터널로 갑니다. 일단 중령 입구까지는 이끼 터널을 들렸다 가는 걸로 확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끼 터널 도착했습니다. 어 민재씨 아니 민재씨 이거 서영이를 찾아가야 돼 서영이 어디 있니 택시 터널 도착 택시 터널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아멘 I'm too good tonight I'm all out of salt Tears are runnin' dry Won't give you what you want Cause I look way too good tonight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all out of salt I'm all out of salt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home I'm not gonna cry, cry, cry I'm not gonna cry, cry, cry I'm all out of sight I'm not gonna cry Won't give you what you want Cause I look way too good tonight I'm all out of sight Tears are running dry Won't give you what you want Cause I look way too good tonight 두 번째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반산 면사무소 앞에서 빨간색을 선택하면 고치령 파란색을 선택하면 마구령을 넘는 걸로 해서 고치령이 좀 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됐어요 선택 1, 2 하나 선택해 주세요 선택 1 선택 1 파랑 마구령으로 넘겠습니다 안전하게 넘어 봅시다 가봅시다 화이팅 고치령을 넘고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여산 어딘가를 넘어가야 됩니다. 마구령 한번 올라가 봅시다. 턱에 불과 이제 본격 어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와중에 싸우는 일도 있어요? 아 쉽지 않아요. 마구령은 논스톱이 불가능한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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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령과 마구령 갈라지는 산거리에서 잠시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남았어요. 배틀재를 넘을 것이냐 김삿갓 계곡으로 갈 것이냐. 이제 가급적이면 어필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빨간 걸 선택하면 김삿갓 계곡입니다. 몇 번 선택? 어필 피해서. 그러니까. 어필 피해서. 몇 번이야. 1번. 1번. 3번. 손만만만만만 het. 빨강. 배틀 이. 배틀 어빌 다 당초. 배틀째 어빌 다 ω för ze park 를 와 거의 다 울 것 같지? 이제 어필 하지 말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선택지 보발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남한강 따라서 가느냐 빨간거 선택하면 보발제 파란거 선택하면 강병길 화이팅 화이팅 야 쟤 선수들인가봐 야 어디가 너는 선택 1번 쁘하지마 2번 할까? 까리스 결정이 2번 선택 2번 자 선택 2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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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다행이다 다행이다 방병길 좋은거네 자 보발제는 다음에 다시 오는걸로 하고 다리 건너서 조심해서 갑시다 다행이다 딱 나타난 순간 내 가슴이 튀기 시작했어 oh no 4분의 1 박자 8분의 1 박자 점점 빨리 뛰고 있어 세트 따는 세트 따는 그 어떻게 어떻게 참으로 느껴보는 견정인가 오우 Like a bulldozer Hey Like a tank Like a soldier Let's go Let's go Let's go 무너뜨려 버릴거야 너의 마음을 모조리 다 뺏을거야 너의 사랑을 Oh yeah 네가 맘에 들어 Yeah 절대 멈출 수 없어 Let's go Let's go Let's go 숨겨놓은 내 매력을 보여줄 때야 이런 나를 위해서 아껴먹힌거야 Oh yeah 너넨 우네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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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siguiente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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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다섯번째 선택 다리를 건너서 도담산복으로 돌아서 갈건지 아니면 저 고개를 넘어서 갈 건지 선택 파랑이 나오면 도담산봉 빨강이 나오면 고개 넘어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래? 그냥 선택해 복귀하지 말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 고개 넘어서 가는 걸로 확정 계속 쿵쿵쿵 가슴이 뛰는데 팔은 더준둥 하늘을 걸어서 너에게 줌줌 가까이 갈수록 앞을 날 까만 전부 Like a bulldozer Like a taste like a soldier 자신 있게 강당하게 팔살 뺄 거야 망설이다 후회하는 일 없을 거야 네가 맘을 들어 절대 넘칠 라이딩 너무 쉬운 노래로만 걸려서 제대로 고생을 안 한 것 같아 자 오늘의 라이딩 끝 아싸 근데 꼭 별 의미가 없을 때 내가 이기더라 축하해드네